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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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정말 다양한 커레이드를 준비를 했네요 첫 번째 커레이드 나란의 클리핑입니다 신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, 2018 일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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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어서 다음은 일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 유카타가 아닌 현대적 유카타 패션으로 흥이 넘치는 일본의 문화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본분들은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인분들이 퍼레이비가 지나가면 일본도 출발하겠습니다 고니티와